미운 사랑 미운 사랑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정광우입니다. 오늘은 미운 사랑 중고급 애들인 악보집 2집에 수록된 미운 사랑 챕터 9 아홉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 부분 악보 볼게요. 네, 악보가 띄어졌죠. 자, 이 악보 부분, 이 악보 부분을 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꾸밈음, 그 다음에 비브라토, 리듬 부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연주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볼게요. 자, 요렇게 연주 해봤습니다. 앞에 이별로 끝이 난다 해도 했을 때 이 부분에 앞에 솔샵 꾸밈음을 넣어주시고요. 끝! 난다 할 때 끝 부분에 라시라 그 다음에 난다 해 해 해 거기 부분은 이제 뭐 리듬 우리가 다 공부했죠. 이렇게 하면은 따르르다라 미 내추럴 파 해 주셔도 되고 미 파샵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그 부분 해 주셔도 되는데 원래 악보는 파샵입니다. 그 다음에 도 부분에 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브라토는 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최대 한 16개 정도 비브라토를 넣어주면 좋아요. 요렇게 불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연습하셔서 우리 밴드 색소폰학교 밴드에다가도 업로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 또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약보지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도구매도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